나는 모르가나만 살짝 잡아보고 싶긴 하네 잡아보는 거 한번 여기구나 여기야 여긴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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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을 저렇게 쓰네 아휴 그래 세 명이 꼬인 사람들끼리 가위바위보 다치 해야지 이거 좀 개념있는 큐 아주 좋아 이런 거 너무 보기 좋아 훈훈합니다 훈훈합니다 아우 좋아요 오케이 내가 3, 2, 1 해줄게 3, 2, 1 짠! 좋았습니다 자 제가 이런 가위바위보 광경을 챌린저 챌린저 큐 아니면 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내 부캐였다 하면은 그냥 어? 그냥 던지마고 막 티모픽 받고 막 어? 난리 났을텐데 변수의 조이 내가 세나를 1초컷 한다며? 저 세나를 내가 1초컷 한다며? 세나를 1초컷 하고 내가 살아간다면? 스킬쓰고 살아간다면? 나이스 이거지 이게 변수의 조이지 용돈 이런 거 명아 으음 나이스 혜우 정거 여덟 지 지 대기라 성 좀 야무졌다 방금 진짜 님들 여기서 딱 서가지고 딱! 아 원래 이거 진짜 잘하는데 저 이거 신이었는데 뭐지? 버그인가? 지금! 진짜 버그인가? 아 칼이 때리는 척 수류 와씨 아 진짜 못하겠다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안 맞지? 버그인가? 징크스가 W를 좀 낭비해서 마나가 좀 딸리거든요? 이러면 이 친구 푸시를 좀 빡세게 못 잡아서 푸시 주도권만 계속 가지고 있죠? 터밍할 만한 위치에 덫 하나 깔아주면 좋긴 하거든요 못잡아? 멍와도 맞아서 가야 돼 저 별 피해주고 여기 KP 스탠가? 쉴만 더 주고 아래 왔들 나이스 과점 싸운다 위기는 지물이 팀 아무나 아무나인 줄은 안 되지 아아.. 아아.. 들어가시고 아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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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 너.. 뭐라 뭐.. 아하하.. 개맛있어 사이드 포지션 계속 압박 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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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네 티어 앞으로 치고 나가 라인 주도권 먹어 니들 먼저 밀어 거기 물리지 말아봐 야 나 다 어디갔어 뭔가 자꾸 이게 그림이 이게 내가 생각한 그림대로 안되네 내가 딱 야무지게 빨아주면은 이렇게 역광광하는 그런 그림 생각했는데 에이 미어 도착 제지 에이 로잇 재생 에이 carre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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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비겼다 핸로 햇나만 나올수록 하네 오! 오 쉣! 그것이 아니야! 그것이! 개복지 씨! 새끼야 오늘의 기세 어떠신가 거기? 와! 이거는 이거는 방패로 온눈준다. 럭스 진짜 럭스 룬이 너무 건방져 재원아. 너무 건방져! 나 화를 못 참아 저러면. 오! 오마이 가시! 오마이 가시! 오 쉣! 럭스 개고수였어! 이걸 직한 척을 한다고? 아따! 저 다 탈을 못 맞춰! 형! 계속 가고 있어요. 오케이 오케이. 지금 럭스 완전 개피! 럭스 완전 개피! 스펠은 다 있을 거야 재원아 일단. 형 저 갈게요. 어허허허허. 어허허허허 어허허 개.. 개무서웠어 그냥. 여기서? 한번더 반전? 부술래어 저거, 그냥? 부쉴가? 예! 헬로 어 어 뭐야 어 어 어 영국 오오옷.. 으아아아아아xi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학 제원아 나 너무 슬퍼 미안해요 형 제 땔에 죽었네요 상혁이형 어? 이제 우리보다 더 시끄러운 듀오가 나온 것 같긴 해 그니까